누구 있으면 나 좀 구해줘요! 아무도 없어요! 감정에 빠진 거야. 욕심 많은 꼬마 몬스터가 우릴 발견했지. 녀석이 마술을 부려서 우리를 지하에 가뒀어! 꼬마 몬스터! 게임은 끝났어! 왜 사람들이 다 졸린 눈을 하고 있지?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래. 빨리 나가서 몸 좀 풀어야겠어. 걱정 마세요! 괴롭히려 온 게 아니라고요! 거기 멈춰! 공격 준비하세요!